10월 넷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트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로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로제 브루노마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로제 브루노마스 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앵쿨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케이팝 샷쇼 엠카우트라운 안녕 고고 감기 조심하세요 ultimately 참bi jutraz 요 쫀 짤 top 덱 breathe 터 김 김 가